네 안녕하세요. 보안포니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즈 디펜더에서 랜섬웨어 방어하는 설정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거에요. 윈도우즈 10에서는 윈도우즈 디펜더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사실 다른 백신 프로그램들을 설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윈도우즈 디펜더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컴퓨터들을 잘 지켜주고 있죠. 윈도우즈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러한 백신 기능 뿐만 아니고 여러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즈 디펜더 보안센터를 가시면 이런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고의 중점적으로 이 기능들을 하고 있는 것은 바이러스죠. 바이러스에 대해서 위협들을 방지를 하는 그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로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또 이 안에서도 여러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별도로 건들지 않는 이상은 윈도우즈 디펜더에서는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악성 코드를 감시를 하고 있고요. 또 뭔가 악성 코드를 실행을 하려고 한다면은 윈도우즈 디펜더에서 차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같은 것도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이게 가끔씩 이제 업데이트가 잘 안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잘 되고 있죠. 근데 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랜섬웨어 방지라고 있습니다. 윈도우즈 디펜더 뿐만 아니고 다른 이제 안내비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랜섬웨어 방지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많이 사용하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요걸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랜섬웨어 방지용으로는 보안적으로는 확실하게 강화가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 랜섬웨어 방지를 하는 그 폴더에서 뭔가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어떤 작업을 자동으로 하다 보면은 요게 방지가 되면은 이제 저장이 제대로 안된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차단내는 그런 오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랜섬웨어 방지를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은 여기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제어된 폴더 액세스를 여러분들이 켜시면은 알려지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알려진 응용 프로그램들은 여러분들 탕색기를 열어가지고 직접 편집을 한다거나 이럴을 때는 제대로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별도에 이제 알려지지 않은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이 윈도우즈 디펜더 쪽에서 등록되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들로 뭔가 편집을 하고 뭔가 과정들이 일어나면은 얘가 차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켜보면은 이제 권한 때문에 허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된 폴더 쪽으로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용자의 그런 문서 파일들과 관련된 것들이 기본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사용자의 모니터링을 하냐면 보통 저희들이 문서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기타 다른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면은 여기 안에 기본적으로 많이 저장이 돼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저장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영상을 편집한다거나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들이 이 사용자의 아래쪽에 저장되는 파일들이 아래쪽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호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폴더를 추가하시면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그 폴더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혹시나 뭐 다른 드라이브 뭐 D드라이브나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각각마다 어떤 여러분들의 레포트 같은 걸 저장하는 폴더가 또 따로 있다거나 영상편집이 따로 있으면은 다 쳐있다가 저장을 해두시면은 확실하게 보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잘 보호가 됩니다. 네 잘 보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어된 폴더 액세스를 통해 앱 허용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별도의 앱을 허용하고 싶다. 이게 새로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알려지지 않은 프로그램들로 이렇게 인식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영상 작업을 다 하고 난 뒤에 다시 또 거기에다 문서 파일 안에 이렇게 보호된 폴더에 저장이 될 때 윈도우 디펜저에서 변경이 안 돼 버립니다. 그러면 제대로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자가 사용했다가 또 중단되는 그 그냥 바로 또 끄기로 설정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앱 허용을 화이트 리스트 방식 우리가 이제 허용되는 어플리케이션만 허용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화이트 리스트 방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드라이브 설정 같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 윈도우즈 계열 그 제품을 사용하면은 원드라이브들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돈을 더 내시면 더 큰 용량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라이센스를 구입했으면은 약간 1테라 정도인가 그 정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설정을 해두시면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클라우드 공간에 대한 것들은 좋은 점은 그거잖아요. 복원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장을 여기다가 설정을 복구 기능을 원드라이브에다가 설정을 해놨다가 혹시나 랜섬웨어가 공격이 되면은 나중에 원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시 이제 복구할 때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그 원드라이브 설정을 하면 원드라이브에 이제 용량들이 더 꽉 차겠죠. 그런데 사실 랜섬웨어가 걸려가지고 나중에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낫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또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윈도우즈 디펜더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랜섬웨어 방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안하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